에니미 스파닛 플라시 파이 으어억 아아악 그래서 이런 킹 피하는 것도 실제로 되는데 아 포크를 안 당하네 포크 당하고 싶었는데 자 포크 포크 뭐지? 오 아니요 아 F**K이 아니라 포크 포크 오케이 포크 야 내가 무슨 말 하려는 줄 알잖아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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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방송에 유해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크가 있었나 아까 포크도 노릴뻔했는데 아 이런 포크를 놓치다니 아 이런 포크 말도 안된다고 자 오늘은 몸풀기로 1분 블렛 한번 해볼거거든요 백잡으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할겁니다 nf3 하고 b3 그리고 bb2 e3 bb2 캐슬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고 c4 d4 nc3 이렇게 할거에요 쉽게 얘기 들으면 마이너피스를 빼고 캐슬링까지 할건데 그전에는 직접적인 싸움에 폰교환이나 기물교환이 안일어나게 시스템 전개를 해놓고 나서 왕이 안전해진 다음에 센터 싸움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세팅으로 제가 블렛을 한번 해볼겁니다 흙잡으면 어떻게 하지? 아 흙잡았네? 비슷하게 가야겠다 지금 약간 아껴야 돼요 어? 어? 핀 핀 어? 아악 와 0.0 0.005초 차이로 졌어 하하 침 나온다 아 더러워 아 피지컬 게임에서 지단이 0.005초 아 치사한 녀석 아 좀 아쉽네요 제대로 해봅시다 몸풀기 중인거 알죠 그렇죠 피하고 지금 여기 체크 선수라서 디스커버드에 대한 공격들이 다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뭐 치우든 하면 체크 앤디4는 휙 여기 가지 뭐 이렇게 다른 이상하게 치우는 것들은 다 여기 체크가 하나 있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요 어 상대 시간 많이 쓰네 어? 어 뭐야 이건 예상 못했다 하지만 이게 있지요 딱 아 왜그러면 얘를 못 먹어 핀 걸렸기 때문이지 하하하하하 근데 얘를 먹으면 나이트가 죽어 하하하하 아 퀸으로 먹었네 자 한 번 더 일본 체스 들어가 볼게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 실수할 수 있겠지 백랭크 백랭크 야스 오케이 좋아 됐죠 아 이거 너무 너무 쉽게 이겨서 이거 일본 체스 한 번 또 갑니다 자 NF3 B3 B2 E3 김창훈 시스템 들어가요 김창훈이 만든 게 아니지만 김창훈 시스템 그렇지 이렇게 딱 닫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밀지 어 그 다음에 여기 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먹지 퀸 가지 아 잠깐만 오케이 퀸 가고 어 어 어 에잇 가고 오케이 한 번 더 가고 퀸 퀸 체크 하고 간다 오케이 멍다 오 와 아이 체크라니 에잇 오케이 봤어요 마지막에 퀸 희생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상대방의 예상을 다 넘어서는 퀸 희생으로써 상대방한테 0.1초를 쓰게 한거야 그래서 이긴 겁니다 다 알죠 오케이 체스를 하는건지 하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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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랭크 오 이거 메이트다 봤어요? 마지막 메이트 멋있다 완전 지렸다 치사하게 잘 피하는데 이렇게 치사한 녀석 잘 피했어요 여길 같이 노리기 치사하다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마지막은 퀸 희생이지 역시 마지막은 퀸 희생이지 마지막 1초 2초 남길 때가 가장 쫄깃한 거 아시죠? 이때 되면 무슨 생각뜨냐면 체크만 찾아 체크 왜 체크 찾는 줄 알아요? 프리무브 방지 프리무브한 것들 방지하려고 체크 찾기 좋아요 한 번 더 블랙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막판 하겠습니다 10분의 5초 막판 후원해주신 거 생각해서 킹즈인디언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빠르게 할까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라피드가 안 잡히네 3분의 2초로 흙 나와라 좋아 내가 흙으로 한다 카로칸 할게요 C3 하하하하 카로칸이야 좋아 오잉 받아버리겠는데 이거 에잇 내가 닫어 그래 잇 이걸로 간다 약점을 위해서 비숍을 들어가고 다시 가고 여기 갑니다 아주 닫힌 포지션에서 아주 오! 얘 못 찍힌다 얘 하하하하 못 찍힌다 이게 지금 상대방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했네 킹 갔어 오 잠깐만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오케이 원퍼너 좋아 좋아 아 킹 가고 킹 들어가요 들어가고 먹으면 되죠 음 오케이 투패스콘이라서 이걸로 싸울 거예요 아 가로막았나 이거 오케이 이건 이겼다 이거 먹어봤자지 체크하려나 상관없지 여기 가야겠다 더이상 특이한 체크 못하게 뒤로 가서 체크할 수 밖에 없죠 오케이 퀸 좋아 퀸 체크 아 기권했다 좋았죠 하하하하 아주 마지막 조금 괜찮았죠 게임 내용이 좀 인테레스팅 어 100으로 카로카나기 하하하하 얘 한번 때리고 아 오케이 좋았어 자 카운트다운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